세금 더 냈는지 뭐 타러 내 돈 쓴다요 여기 공공 와이파이 접속 출근길 혹은 퇴근길 데이터 끊긴 적이 있으시죠?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시흥의 버스정류장은 와이파이가 아주 빵빵!!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핸드폰 갖고 있어요? 네!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? 요금제가? 엄마 뭘... 의제야! 또? 또? 어디 보자 세금 다 냈는데 뭐하러 내 돈 쓴다요? 여기 공공 와이파이 접속! 마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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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두근 와이파이 잘 되네 도로는 멋쟁이 바다거북이 도로는 귀여운 육지거북이 수현이 감사합니다 야...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버스 태워줘? 와이파이가 잘 되려는지 보려면 컴퓨터도 한번 돌려봐야지 다들 뭐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? 우리 집 앞마당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 앞마당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아우 씨... 짜이씨 안 해 안 해 언제 다 치우냐 진짜 공공 와이파이가 사람들 조금만 접속해도 끊기고 하는데 우리 시흥 와이파이는 달라 여러 명이 접속을 해도 3만 5천명이 접속을...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접속해도 끊기지 않고 너무 칭찬한 것 같은데 너무 빨았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기데이 뚜둥 야 내 돈도 아니고 그냥 포키로 막 봐야지 그냥 하하하하하 mi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